과학에서 우리는 결코 입증할 수 없죠. 무유협증할 수 없어. 어떤 이론이 사실이라는 걸 입증할 수 없죠. 우리의 주어죠. 꾸며주고 있고요. 이렇게 들은 거지. 동사고요. 투세트 해약된 거거든요.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, 과학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증거를 사용하는 거죠. 뭐하기 위해. 가설을 거부하기 위해서 증거를 사용하는 거죠. 시험이 결코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죠. 뭐 입증하지 못해. 이론이 옳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죠. 역시 마찬가지죠. 그들일 수 있는 모든 것은 간접적인 서포트. 아, 서포트는 뭐 할까? 간접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죠. 뭐함으로써. 모든 다른 이론들을 거부함으로써죠. 뭐할 때까지. 단지 하나의 가능성에 있는 이론만이 남을 때까지죠. 예를 들면, 때때로 넌 짓죠. 지각동사, 목적, 동사, 운영.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죠. 뭐하튼 말하는 걸 들어. 진화는 단지 이론이아라고 말하는 걸 듣죠. 과학은 절투, 결코 그것을 입증하지 못했어. 근데 그건 사실이죠. 그러나 단지 어떤 의미에서만 사실이죠. 어떤 의미. 과학이 결코 입증하지 못한다는 의미죠. 뭐를. 어떤 이론이. 긍정적으로.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그 의미에서만 사실인 거죠. 그러나. 진화의 과학은. 모아왔죠. 뭘 모아왔어. 엄청난 양의. 납득할 만한, 설득하는 데이터를 모아왔죠. 모아왔죠. 앞뒤에서 표현 중인데요. 네, 모아는. 입증하는. 모아입증하는. 다른 경제안의 이론들이 잘못됐다는 걸 입증하는. 납득할 만한 데이터를 모아온 거죠. 그래서 모을지라도. 그것이 입증되지는 않았을지라도. 압도적으로 진화가 최고의 이론인 거죠. 근데 어떤 이론. 우리가 가지는 이론인 거죠. 뭘 모아오기 위해서 가지는.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는 이론인 거죠. 해부터 못 말한다고 했으면 안되고. 끊어야 되겠지. 감사합니다.